만호 기둥이 진짜 착하다 형 진짜 착한 것 같아 왜? 진짜 기분 탓 다시 다시 이 상태에서 대단해 오늘 같이 잘 했었나요? 아니면 가위가위 부해서 이기는 사람이 1번 침대에서 자고 가요? 아니야 뭐야 여태까지 쓰는 법 모르다가 그러니까 드디어 설명서가 있다 아 한번 봐볼까 너무 아파 어디가? 손?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바로 선우가 있는 팀이지 여기가 바로 선우가 있는 팀이지 나 같은 사람이 있었지 얘들아 그렇지 나도 있잖아 찍어먹으면 맛있는데 진짜 선우야 나 진짜 너의 끼를 되게 강탄하거든 그거 약간 하면서 안 부끄러워? 맞아 뭐가? 나 솔직히 내가 하면 진짜 부끄러워 부끄러워 못 할 것 같아 엄마가 아 이런 거 오 나 근데 너무 웃겼어 진짜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거? 그냥 널 내려놔 약간 잠재력 같은 거 아 얘는 그냥 아예 그런 거 못 느끼는 것 같아 모르겠어 진짜 대박이야 오 희승이 형 잘 어울린다 너무 부끄러워 오 마이 갓 세븐 세븐 에잇 고 카 태클럽 좋아요 좋아요 나 삶은 계란 같아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하고 안 웃고 해보게 할래? 오케이 조지살 많이 웃어줘야겠어 많이 웃어줘야겠어 나 저기 눈 마사지 좀 줄어 아 마사지 너무 좋아 마사지 별로 안 해서 그러네 우와 태블릿 태블릿 아 누구야 아 딱 봐 내 희승이 형이야 왜? 바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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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학생들 학생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이! 오 좋아! 정량이 시작해봅시다. 이렇게 돼야 돼. 네. 이렇게 돼야 돼. 이런 거 한 번 하고 너무 쎄요. 너무 쎄. 너무 귀여워. 꾸러기 표정을 하면 되나요, 여기서? 마누 진짜 행복해. 아 행복해. 너무 좋아. 진짜?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뭐야 뭐야. 너무 좋은데? 왜 그래. 나누. 나누. 이런 거. 이런 거를 일부러 막 혀를 좀 짧게 해서 또 한 번만 하고 있으니 한 번 했어요. 이둥이. 네. 네. 이둥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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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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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